화연평 데미지와 효과계션 직접적인 데미지가 초당 10에서 초당 12.5로 증가 간접적인 데미지가 추가되어서 불에 닿을 경우 4초 동안 매초마다 10의 피해 무슨 간접적인 거하고 직접적인 거하고 무슨 차이일까? 아 그거 아닐까요? 직접적으로 불 안에 들어가 있으면 12.5초 피해를 입는 거고 불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불이 붙어가지고 10초 동안 피해를 입는데 이게 중첩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직접적인 효과 간접적인 효과가 중첩이 되면 만일에 불 안에 있을 때 22.5의 초당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되는지는 안 적혀있네요 두 개가 중첩 되는지는 안 적혀있습니다 맞아보면 좀 다하려나? 어 중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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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첩돼 중첩돼 어 잠깐 어 아 이거 중첩돼 어 성광을 써볼 시간이군 서버같이 느리긴 느리다 아이씨 알아서 어쩔 수 없어 그거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죽겠는데? 네? 오 서버야 어디에 힐 팔로우가? 한 명 더 아이고 제가 가 계신다 빨리 살려줘 또 뭐야 한 명이 더 왔다 역시 제가 없으면 못 사시네요 는쟁매 두 명 다 왔어 좋대 야 어 뭐야 죽었다 배급편 뭐야 괜히 왔잖아 아 갑분해 뭐야 저기 쓴 거기 갑자기 화나네 나 먹을게 없었는데 얘한테 화끄러웠어요 그냥 맥크리 상향된거 없는데 이거 인트로 쓰면 어떻게 해 아 성광을 쓰고 이걸 맥크리로 잡았으며 성광 상향 인트로 개쩔었는데 아 여기 여기였구나 어 감 뭐야 몇 명이야 여기 머리 없잖아 이제 왜 점사니 저 옥상에 머리 버린데 오케이 안 돼 어어 지연이 아 지연아 어 죽었음 뭐 탁쓰지 말라 했죠 내가 또 쟤 죽었어 하아 진짜 이렇게 또 티나게 했으면 안 되죠 이 LP를 쟤 죽었어 선체로 죽었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뭐야 지연이 때문에 죽은건가 아닌데 진짜 눈장에는 오늘따라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이시네요 그렇게 그것까지 쓸 줄 몰랐는데 아니 진짜 죽을 줄 몰랐어요 쐈으니까 죽었겠죠 당연히 쐈는데 맞을 줄 몰랐죠 아니 맞을 맞추라고 쏘는데 맞을 줄 몰랐죠가 뭐예요 그게 아니 아이언사이트라서 그냥 대충 그냥 쏴봤어요 직업합 100명 정도는 그런건 정말 정말 미니14 너무 좋은데 저한테 한번 선풍 까보세요 아니다 제가 깔게요 제가 한방씩 까죠 쟤 그냥 죽은거 보니까 파티원 없네 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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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있음 뭐야 내 오른쪽에 차도 있어 여기 두명있어 3층집에 한명 3층쯤 2층에 한명 저 언덕에 한명 님 쏘신 차 한명 3층집 2층에 한명 3층집이 2간데요 3층집 바로 앞에 있잖아요 아 그 집 여기 뛰어내린거 같은데 언덕에 언덕에 빼꼼빼꼼빼꼼함 계속 한명 록시를 하자 록시를 하자 여기다 단발이냐 록시를 하자 죽으실 뻔 하지만 적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풀그림자 어디갔음 이거 그런게 있었어요 원래? 어 풀그림자 어디갔음? 풀그림자가 없어졌던데 어 그러네 풀그림자 왜 이따걸 보냈음 옛날 배그처럼 변했는데 아는척하는거죠 지금 저 어 아이 진짜 돼지 근데 여기도 한번 해보죠 그 실험 어 피 좀 빤 그래픽 그래픽 다운거린 또 한거 같은데 그래 맞다 저는 70프레임 고정이기 때문에 로셈 제가 강제로 고정시켜놨습니다 70으로 갑니다 막 싸볼게요 제가 줌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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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상대로 오오오 오오 우와 눈 아파 오오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없음 뭘 죽어와라 해야지 뭐 아니 뭘 죽어와라 해야지 아 님 안 들고왔음 나 없음 없음 네 뭘 님 손에 있었잖아요 방금 금방 썼잖아요 아 그거 그래요? 아니 뭐 죽어와라 해야지 무슨 썼으니까 님이 아니 썼으니까 님이 맞았잖아요 이거 그림자 그러면 올려봐야겠다 그림자 지금 중간인데 야 울트라해야 생기네 아 울트라해도 세부 그림자 다 생기진 않는데 아 뭐야 어이없네 주고 뭘 하라는가 개극혐이네 이거 크흠 다운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픽이 다운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픽이 이놈의 배그는 항상 패치라면 그래픽이 다운그레이드됨 최적화가 아니고 그냥 다운그레이드잖아 이건 어 근데 저 되게 어둑하다 갑자기 보니까 이렇게 꽃밖에 안 보여 내가 보기에는 저 그림자 없애면서 풀에 너무 그림자 없으면 이상하니까 꽃으로 채워 넣은 것 같애 원래 이렇게까지 꽃 안 맞았던 걸로 기억하거든 땡있네 땡있네 아 풍탄도 상인됐다는데 한번 맞아보실 어떤거요? 풍탄 아뇨 그거 안맞아도 어차피 최종 최종 딜은 똑같아 쟤네 아이 데미지 늘었대요 지금 아이 데미지 늘은게 아니고 비그게 늘었음 그게 뭐야 범위 범위 아니 데미지 데미지도 약간 늘었어요 데미지 늘었다는건 패치노트에 없었는데 어 성강있음 여기 맞읍시다 이제 아아아아 어 성강 짧아졌다 성강 확실히 짧아져 얘 머리를 가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성강 확실히 짧아지 가져 그냥 이거 성강 뒤에서 맞았을 때 한번 해봐야겠는데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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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전에는 성강이 시야 뒤에서 맞으면 그냥 눈뽕 밖에 안들어 아 눈뽕 아예 안들어갔거든요 귀뽕 밖에 안들어갔음 근데 이제는 가까이에서 맞으면 뒤를 보고 있던간에 뭘 하던간에 무조건 눈뽕 들어감 뭐야 어 어 확킬 사이가 있다 조심하세요 펌프인데요 펌프가 이겼으니까 사이가가 아 펌프가 이겼으니까 펌프가 남아있구나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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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있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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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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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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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었는데 어 저 앞에 차 내렸음 두명 W 쳐버립시다 어 2명, 2명. 아, 1명인가? 2명, 2명. 아, 1명인가? 오, 너무 잘 쏘는데? 1명, 2명. 감자 좀 먹어볼래? 걔 기절, 근데 계속 감자 던짐. 제가 던졌어요. 걔 기절인데?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얼마나 바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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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왼쪽 안돼 와 근데 바로 뒤에 있던거 아니었어요? 아닌데요? 와 눈쟁이님이 저를 죽인겁니다 네? 사람 아니야? 아니구나 풀이구나 깜짝아 와 후라이팬 팀 감사합니다 와 와 진짜 후라이팬님 사랑합니다 핵인데 어떻게 본거에요 방금 저거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시구요 진짜 저게 보겠다고? 난 못봤는데 이미 못본거잖아요 핵이사나 저거는 어떻게 저기해봐 어? 화염병 이만 저기 저기 빵짱바닥 나무니까 그렇네 사용해볼까 거기 말고 우유우우우 나무위랬는데 어 아 뭐야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맞아보면 좀 닫으려나 오우우야 어 중첩된다 어위 중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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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빠이 아 이거 중첩댐 아 중첩된다 뒤지는 줄 알았어 직접댐하고 간접댐하고 중첩되네 불안에 있으면 초당 20씩 정도 들어가 워허 에임 테스업 에임이 좀 다르네 아닌 것 같아요 좀 머네 저 에미사인데 꿀팁 하나 있는데 해우소 문 닫힌거 앞쪽에 던지면 화염병을 안까지 퍼져요 화염병이 그럼 이제 사기인데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랬음? 네 저기 방금 나왔다 저 집에서 모인다 그러면 안까지 문이 부셔져가지고 안까지 문이 번져요 이제 화염병이 화염병 값을 드디어 하는구나 원래 잘 쓰는 사람 다 잘 썼으니까 뭐 화염병을 잘 쓰는 사람이 잘 썼다고? 네 처음 듣는데? 제가 들었습니다 뭐 쓴 적은 없긴 한데 아 저 집에서 보이는 각이라서 나 갑자기 에미사는데 머리 날아갈 것 같아 거기도 저기 있었어요 방금 그 집에 이 집? 네 약간 차 소리 났는데 아 못 본 것 같은데 청소리 청소리 사람 별로 안 남았어 라인 안마인데요? 어 산이 저기 저기 산 한 명 타고 올라왔다 오 호 오 너무 먼가? 그것도 있는데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말은 맡기겠습니다 어 에미사 간다 오 오 우와 저걸 맞췄다고? 너무 불쌍하게 죽었는데 아니 근데 M사가 바로 건너끝에 사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사운드가 죽겠어 저 있다 저 있다 두 명인데? 어 두 명 두 명 가만히 있을 때 지금 툭툭툭 그냥 자리 안좁 자리 안좁 아니야 지금 기울기야 자리 안좋다니까 집에 차 박혀있잖아요 있다 있잖아요 제가 일단 이제 나오지 않을까요? 양각 안잡히고 쏠 수 있는 각이 없네 여기 괜찮다 너무 중간인데 M사다 오 지금 뛴다 여기 안쪽 아닌가? 가까이 있구나 아 저기가 오 깜짝아 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거 떨어지는거야 아 졸라 잘 맞추네 우 우 아 뒤에서 100% 오는데 뭐 연막 뿌리고 보태야지 저는 쨍기님 믿습니다 오 저기있다 어 저기있다 어 저기있다 다섯 명 남았는데 아까 저쪽에 한 명 있고 연막 계속 펴져 있는 거 보니까 저기 있는 거 여기 뒤에 한 명 있어 지금 여기 있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 이거 여기서 하네 앞에 봐야 돼 이건데 알고 있어 야 나이스 아 진짜 알고 있어 아 소리로 교란시키려고 아 못 잡았다 살짝 왼쪽에 던졌어요 자리 자리 너무 안줬다 쨘다 살렸네 살렸다 살렸네 살렸네 아 양각 잡았다 저기 두 명 셀프 행각이다 이거 셀프 행각이다 이거 한 명 잡다 봐야 되고 나이스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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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 다 봤어 아 근데 자리가 안 좋다 상대가 먼저 자리 잡았다 상대가 먼저 자리 잡았다 아니에요 째기님 할 수 있어요 저 멀리 한 명이다 저 돌에 한 명 있고 저 돌 앞에 남은 명이 있고 저 돌 앞에 남은 명이 있고 어 자기장 밖 아 아니다 핵탄 없나 수리탄 없어 시체 아 송강 아 뭐 던진다 있음 어 저 20인치 괜찮다 그래 아 상대 앞에 나무가 걸리는데 연막 세 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 아 상대는 몸 안 내줄걸 그냥 10초 남았거든 제가 볼 때 왼쪽으로 한게 나을 것 같아 연막 뚜껑 안 펴져 상대가 못한 애들 아니여 상대가 머리내뒀고 계속 머리싸움 해줬으면 이길 순 있는데 한번 따고 돌 다리면 되니까 근데 애들이 못한 애들이 아니라서 머리싸움 절대 안 해주네 아 SpaceX 안 달아있었으면 눕힐 수 있었겠다 아까